담엘진 초대한 가수 어떤 분입니까? 박계슨 가수님의 이력서인가요?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이력서 갑니다 어서 나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계슨입니다 세워라 세워라 거룩해 좀 봐라 하도 빨리 가서 한 번도 못 뵙는데 이 자꾸자꾸 등 위에서 나를 떠나 이 말도 많고 팔도 많고 세상에 살았어 저 자산적인 욕심받아 끝까지 그 돈 모아도 흘러내고 짊어지고 한 번도 한 번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한 세상을 헤메허허허허허허허허 헤메 그럴 채 좀 많아 하도 빨리 가서 헌방도 못했는데 자꾸 자꾸 등 뒤에서 나를 뜨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세상 살았어 자꾸 자산 짜리 오지 마라 그 가집도 몬아도 그런 거 말고 지워지로 할 것도 안될게 허허허허허 모두 버리고 한 세상을 보냈는 내 인생에 이었을 이것뿐이오 한세상을 해낼겠나 남극은 불러요 되겠습니다 남극은 indicates 그렇기 때문에 남극이Good 남극음 하 DUANG 남극음 남극 obese 나무 풍선이 여유 없지만 밤 넘어가면 백원 청포도 찍을 수 있어요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무엇이 다 키워서 내 품에 안고가 당신 품에 안겨 주고 싶어 나느냐 당신의 사랑에 나무 풍선이 열 번 찍어 한 넘어가면 백원 청포도 찍을 수 있어요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무엇이 다 키워서 내 품에 안고가 당신 품에 안겨 주고 싶어 나느냐 당신의 사랑에 나무 풍선이 나느냐 당신의 사랑에 나느냐 당신의 사랑에 나느냐 당신의 사랑에 아내